길섭교회는 언제 시작했나요? 언제 시작했을까요? 지금 2024년이죠 5년 전이니까 2018년 9월에 시작했어요 9월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6년차 진행 중입니다 어떤 분들이 왔는지를 제가 설명해서 제가 약간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거 잠깐 가리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길섭교회는 30명대인데 30명 초반인데 언제쯤 왔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월 며칠에 왔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대략 몇 년도 몇 분기에 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봤더니요 여기 파란색까지 2018년이에요 9% 2018년에는 3명 그리고 2021년 초록색깔 6분 2022년 회색깔 6분 19% 19%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와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 남아있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38% 12분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서 빨간색인데 올해 이렇게 사실 두 주밖에 안 지났는데 새로 많이 오셨어요 항상 연주에는 많이 오시거든요 사실 이 중에 4분은 이제 주일 모임에 오셨고 한 분은 이제 아직 정식 그 계속 교인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해외 모임이 또 있거든요 해외 모임에 지금 놀러 오셔서 일단은 그냥 퉁 쳤습니다 네 올해 새로 오시는 분 받는 게 목표가 10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5명이 온 거예요 만약에 5분이 뭐 앞으로 2월에 5명 오셨다 하면 3월부터는 저희가 새가지고 안 받는 수가 있어요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닌데 받을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올해 목표가 채워졌기 때문에 약간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어 길쎄 교회 가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인기가 생겼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교인분들 딱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제 생각거리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오픈해도 되겠죠 막 교회 분들 이름 막 이런 거 적는 거 아니니까요 뭐냐면 2018년에 9월에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보면 공백이 있어요 2018, 2019, 2020년까지 멤버는 지금 현재 현재 교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결혼하셔서 이제 같이 이제 목회자와 같이 활동을 하느라고 이제 자주는 못 오시고 가끔 시간 되실 때만 오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이제 워크샷 교인이 되셨는데 워크샷 교인은 이제 제가 여름과 겨울에 하는 교회 큰 행사 약간 그런 때만 오십니다 지금 너무 바쁘세요 아주 그 한국 방송 쪽에서 요 정도는 말해도 되겠죠 방송 쪽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기독교 공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교는 별로 의미가 이제 별로 없고 그냥 놀 때만 오면 아니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우리 창립 멤버 중에 한 분 있고 그리고 한 분은 항상 이제 예배 끝나서 오시는 아주 중요한 분이 또 계십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한 번씩 나오는 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분들 빼고는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멤버 교체가 빨빨리 됐고 거의 이제 코로나 기간 2021, 2022, 2023 요 3년의 기간에 오신 분들이 사실 교회를 다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는 약간 요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2018년 9월에서 이제 2020년까지 멤버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다 이게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재인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데이터만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하면 2021년부터 이제 2023년, 지금 2024년까지 해서 3년 사이에 새로 오신 분들이 네 교회, 길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차이가 뭘까를 저도 고민해보는 거야 여기 1번, 이거 2번이라고 할 때 이 차이가 뭘까 1번은 일단 그냥 저랑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친한 사람들이고 시작 멤버가 사실은 그 전에 약간 대형교회에서 제가 청년룩교를 했는데 이미 교회를 좀 떠날 마음이 있는 친구 이미 떠났거나 떠날 마음이 있는 친구 중에 이제 저도 사실 교회 개척을 급하게 하게 됐거든요 이제 중에 저의 이런 소식을 알게 된 친구들 몇몇이 이제 함께 하게 된거죠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알 만큼 좀 가까운 친구들인거죠 네 그냥 친분 관계입니다 친분 관계 기성교회 문제의 공감 그 정도예요 이거는 공유가 됐는데 뭐가 없었냐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걸 좀 이쁜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할까요 방향성 새로운 교회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포인트지 얼마나 새로워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고 일단은 있는 건 문제의식 문제의식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분노감각 분노감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제 떠나는 친구들은 분노감각이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 교회를 떠난다는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 정교 공동체에서 특히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되게 애정이 생기잖아요 그 공동체는 너무 소중한 공동체인데 저도 지금은 분노감각이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확실히 2021년때부터는 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2022년 23년 되면은 더 없어졌고 그 분노감각이 없어졌고 그 분노감각이 없어지면서 뭐가 오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움으로 바뀌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처음 1,2년은 제가 전에 있던 전에 있던 대학로에서 일을 했는데 대학로 목차를 못 갔어요 분노감각도 듣네 목갓 여기까지 그런데 3,4년 지나서 보니까 이 공간이 그립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지금 제가 일하는 한국예수교회 한리양 거기 모임도 항상 월 1회는 거기로 가요 대학로에서 저희 교회 공간 빌려주는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서 모임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분노감각이 많이 사라지고 대신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 그리움이 생겨나고 이게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체인지 되는 그 기간이 저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아 그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감정적으로 해소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분노감이 해소되면서 다시 대형교회로 돌아가는 친구들만 있고 1번 다시 뭐 기존 교회 달 수도 있는데 비슷한 다른 교회로 주로 가더라고요 다른 대형교회 두 번째는 이제 종교생활 끝내는 끝내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몇 년 후에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죠 뭐 그거는 저도 더 살아봐야 알 수 있지만 그냥 얄짤 없이 끝내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다른 대안 교회 를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사실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개성도 다양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서 제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저랑 친한 친구들 친했던 사람들 그냥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교회를 꼭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비전을 잘 만들고 이렇게 오래 고민해가지고 운영 방식이라든지 등등 어떤 신학적 포인트 뭐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학 이론과 운영 방식 이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미 사람들이 모인 경우에는 시장 멤버가 잘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사이에 5년 사이에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방향성을 새로 많이 찾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작년에 제가 쓴 뉴스앤조 연재글이라든지 이제 책 이제 그래도 어쩌고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에 제가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새롭게 이제 그 분노감각이 떨어지면서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서 했던 생각들을 정리한 글들이죠 이제 이런 방향성 들이 만들어지면서 2021년 22년 23년 그리고 올해 24년 이 오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 공유된 교회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비전 가치 뭐 가치 어쨌든 뭐 브랜딩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브랜딩은 뭐 핵심 가치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에 공감하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 2021년부터 오신 분들의 특징은 오시고 나서 빠지는 퍼센트지가 그 앞에 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데이터로 말하는 거고 개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인생이나 뭐 그런 것들은 개별신 사건은 다 다른 거죠 그런 건 개인정보라서 이제 이런 유튜브 상에서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실질적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런 경향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근거로 또 보자면 제가 이제 또 다른 데이터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요건 두 번째 유입 경로 길섭교회 어떻게 왔냐를 할 때 지금 있는 멤버들이고요 그 멤버들인데 문제는 하나 저희가 길섭교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도 구글 폼을 해놓을게요 저희 연락할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교회에 주일 모임 혹은 저희 수요 모임도 있고 그리고 해외 모임도 있어요 해외 모임은 한국시간 밤 10시 요쯤에서 외국의 시차가 많이 다른 분들이 모일 수 있게 해외 모임은 자주는 못합니다 이제 고공호 관심인들이 구글 폼으로 들어오는데 올 때 길섭교회를 어떻게 하셨냐라는 체크 항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야 바꿨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선택을 하나만 할 수 있게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체크 항목 말고 밑에 설명해 놓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보통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닌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거를 이제 두 개 세 개인 경우가 있어서 여기 퍼센티즈는 이제 그걸 다 중복 체크를 한 겁니다 그때 요 지인 소개가 34% 요게 제일 많죠 요 지인 소개는 저를 알고 오신 분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에 참여한 교인분들을 건너 건너 알고 온 분들 모두 포함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인간관계 인간관계죠 요 인간관계는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비전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친분이 좀 있을 수 있는 확률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 나머지 부분은 그런 친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운영 방식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거 운영 방식 뭐 그런 브랜딩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30% 거의 유튜브 유튜브 채널이고 그 다음에 요 회색이 뭡니까 뉴스앤조이 뉴스앤조이 감사합니다 뉴스앤조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앤조이 통해서 뉴스앤조이를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작년에 연재글 쓰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한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일을 처음 했거든요 개척할 때 처음 개척할 때 초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한 3년 일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같이 취재를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좀 알려졌어요 그 전에는 완전 듣보잡이었다가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뉴스앤조이를 통해서 알게 됐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노란색이 뭐죠 책 아 노란색이 이제 제가 그래도 교회에 시작합니다 책을 썼는데 올해 오시는 분들은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책 안 읽거든요 사주긴 사주는데 읽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알잖아요 뭐 내용 어땠냐면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사주 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쨌든 근데 책을 읽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 저도 좀 신기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건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 그리고 요건 한국예색인데 자 페이스북은 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하나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하나보고 길섭교회 온 건 아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 길섭교회를 시작했구나 그리고 건너서 원래 건너 건너 저를 알았는데 페이스북 통해서 알게 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 채널이 있는데 교회를 알리는 그중에 페이스북의 효용가치는 굉장히 떨어졌다 제가 개척할 때 5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에 203동 청년분들이나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소통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저도 페이스북은 그냥 기독교 관계자 아니면 옛날 대학교 친구나 목회자분들 주로 소통할 때 쓰거든요 페이스북에다가 교회 소개를 하고 교회 비전을 얘기하고 이러한 거는 그냥 목사님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놀자 약간 요런 마인드로 할 때 맞는 거고 거기에 교회 홍보해봤자 사실 좀 쉽지는 않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예수교회인데 요걸 통해 오신 분도 있는데 교회 네트워크죠 제가 만들려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런 제가 교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더 원래 교회 가입도 받고 이럴 텐데 이런 비슷한 그 브랜딩 교회의 가치 핵심 가치에 비슷한 성량의 핵심 가치죠 교회마다는 다 다른데 그래서 약간 컬러가 비슷한 네트워크가 있으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서치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약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지만 이렇게 되긴 된다 요걸 좀 늘린다면 요 교회 네트워크의 브랜드 가치도 좀 살아나겠죠 자 어쨌든 이 유익 경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친구 관객에게도 물론 아직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관계라는 거는 뭘 하든 뭐 꼭 교회가 아니어도 마찬가지 같아요 뭘 하든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 또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 건 맞는데 그걸로만은 되진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통로들이죠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 뉴스엔조이 통해서 저를 알았다 연재그룹을 봤다 이런 데 할지라도 그 바로 교회로 오지 않아요 보통은 몇 달 동안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다 이제 그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괜찮은 것 같다 보통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핵심 가치 그런 컨텐츠가 오픈된 전지 공간이 있어야 이제 전지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핵심 가치 요런 컨텐츠 한국말로는 코니 표준어로는 코니래요 콘텐츠 콘텐츠의 전시 공간 전시 공간이 있고 요즘 세대는 그것을 사람들이 선택해서 보다가 보다가 아 친밀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싶다 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저런 가치로 모이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어떤 커뮤니티일까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겠죠 윈윈이라는 거는 교회와 자기 자신 모두에게 윈윈 서로 서로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서로 자 그랬을 때 온오더라 아주 오랫동안 살펴보다가 그래서 제가 동료 목산별에 한탕 얘기하는 데가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고 유튜브에 설교만 올리면 안 된다 그거는 이 형식 자체가 설교만 올린다는 형식 자체가 메시지 뭐냐면 선포적이잖아요 아무리 저는 설교는 선포가 아니다 하지만 설교라는 게 어쨌든 혼자 가는 약간 그런 거고 조금 종교성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세거든요 그런 뉘앙스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 다른 컨텐츠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콘이라고 하는데 설교도 어떤 예배 안에서의 형식 그 느낌이 강하다 그러니까 설교가 교회의 심장인 건 맞는데 이런 편안하게 사람들이 교회를 알았고 교회를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방식에 뭐 책 소개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브이로그도 좋고 아니면 교회에 멤버가 있다면 멤버들과의 대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오픈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그냥 좀 나와도 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막 섞여 있다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몇 달 동안 쭉 보다가 나도 저 커뮤니티에 속하는 게 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긴 하겠다 그리고 나도 저기 같이 가면 저기 교회도 좋아하겠지 얘기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설교만 드립다 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교회를 만들어 가실 분들에게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콘텐츠들이 이제 늘어가니까 어떤 교회를 현실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 부분이 있구나 물론 이거에 플러스 공동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2024년도에 길섭교회 숙제는 이런 공동체성과 함께 팀 빌딩이에요 팀 빌딩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닌데 저는 한 20-30% 에너지를 교회로 쓰면 좋겠다 보통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이제 70-80%는 사회에서 쓰는 거죠 그럼 20-30%의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친교 활동이라든지 예배 구성이라든지 뭐 어떤 대화 토론 모임이라든지 등등 이런 액티비티가 어쨌든 모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회의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액티비티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그거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서포트 왜냐하면 설교 컨텐츠를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거 그러면 교회는 어쨌든 목사는 하나의 기능을 만드는 거고 교회의 활동들을 구성하고 이끌어하고 이런 거는 사실 더 많은 퍼센티지는 멤버들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기 교회로서 채화되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주체로 구성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신앙의 훈련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시작 단계라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진도 좀 이번에 늘렸고 교인 대표도 뽑아봤습니다 엄청난 분을 교인 대표로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해 가려고 해요 부족한 부분 많은 거 많겠죠 그럼 이제 2025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고 천천히 해나가려 합니다 천천히 해나가려 하고요 어쨌든 올해 들어서 좀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왔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통로로 왔고 이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지금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같이 대화 시간 가져보면 좋겠고요 교회가 궁금한 분들에게는 지금 저희 교회 현황 이런 거 이 정도 좀 소개해드리고 교회를 만들어 가실 목사님들이나 예비 신학생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